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아침과 함께합니다. 탄력 있으면서 매끈한 라인까지 살려줄 수 있는 동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상체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과 어깨라인을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동작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리에 앉아서 하는 동작이고요. 두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뻗고 앉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두 다리 사이는 꽉 조여주시고요. 엉덩이를 살짝 들썩들썩해서 허리가 둥글게 말려있지 않도록 허리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발끝을 당겨서 가능하다면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뜰 정도로 다리 긴장감을 유지하고요. 복부는 안으로 집어넣고 이제 양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어깨높이 정도, 어깨높이 정도에서요. 그대로 손끝을 쭉 밀어내고 숨을 내쉬면서 이제 천천히 몸통을 한쪽 측면으로 완전히 회전시킬 거예요. 계속해서 손끝까지 뻗어내는 힘은 유지하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오고요. 이때 복부의 긴장감도 계속 유지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손끝에서 손끝까지를 길게 뻗어줍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상체 전체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고마워 고마워 inar 감사합니다.